오늘 바로 수준상태입니다. 여기 민초에 민초가 배웠던 자세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태교 선생님들이 자꾸 매우 손이 오는데 동상화가, 공동화가, 가족들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언제? 수업하고. 그래서 저는 그니까 수업할 때 정체성이 필요하면 다 함께 볼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해놓는 거에요. 1, 2대방면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기본 하실 수업은 해놓았어요. 45일, 2월 2일부터 45일부터 2월 15일부터 3개학년 한 수업을 다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마차장이라서 막걸리는 두통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광진경을 건너가면 그... 선생님과 제가 건물의 팔찌이 정말 좋다는 거에요.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소주가 그런 거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이제 교사가 학교 중에서도 반대적으로 왜? 시계에 있는지요. 시계가 좋은 거라고 하면 아무나, 참 자달리는 1위인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우울을 좀 봐주면 학교 중에 갑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같이 열심히... 그래서... 그대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시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한마디 좀 더 오는 것 같은데, 학교 중에 중... 그래서... 그래서... 그럼 하나가 다 없으면 되겠지요. 그럼...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